2020년 8월 16일 흉가여행 34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자 중계방에 계신 분들도 오늘은 조금만.. 이 코리가.. 얘들아 중계방 얘들아 오늘 나 좀.. 나 좀 도와주라 알았지? 나 중계방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를 좀 도와주라 알았지? 부탁 좀 할게 그때.. 어? 잠깐만! 잠깐만! 뭐.. 아닌가? 아닌가? 뭐지? 잠깐만 잠깐만 저쪽에서 뭐가 깜빡했는데? 잠깐만 누구.. 잠깐만 잠깐만 뭐야?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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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안아.. 글P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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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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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다시 왔습니다! 어..? 누구..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 누구.. 잠깐만.. 하아.. 미쳤다.. 하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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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여기 계세요? 잠깐만요, 저 지금 따라오고 있죠? 어디 계세요? 아.. 뒤에..! 숨소리!! 어디에 계세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혹시 어디 계세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제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한번 앗! 잠깐.. 아.. 땀이 그대로 흘러버리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지? 얘들아 이거 나 지금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저 옆 건물도 가야 되거든? 저..저.. 죄송한데요.. 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그냥 나갈게요 예? 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이전에 왔을 때.. 예.. 많이 화나셨죠? 많이 화나셨죠? 예.. 제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잠깐만요..잠깐만요..잠깐만요..잠깐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조금만.. 잠깐만요.. 조금만 화질을 했으면 삭히시고.. 제가.. 제가.. 얘기 드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안되겠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통로가 바로 부깁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포탑만 뿌리고.. 잠깐만요.. 이거 붓을 삐려야돼요 하지 마세요..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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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못나가.. 못나가.. 지키고 있어 지금 못나가.. 못나가..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 지금.. 지키고 있어 지금.. 앞뒤로 다.. 둘인가 셋인가.. 제발.. 제발.. 저 그냥 나갈게요.. 나가겠습니다.. 전 나가겠습니다.. 전 나가겠습니다.. 저 앞에 누구야.. 저 앞에는 또 누구야.. 전 나가겠습니다.. 전 나가겠습니다.. 전 나갈게요.. 전 나가 하려 합니다.. 그냥 전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놔주세요.. 바로 뒤를 빚어드렸으면 오해가 없었을건데.. 제가 이렇게 끌려왔거든요.. 배를 바닥에 하고 끌려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돌리려고 했고 여러분들한테 형체라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학곱입니다.. 이런거 보면 아직까지 많이 배워야 돼요.. 그게 학고비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옆 건물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옆 건물에서 그 교회에 있는 그.. 의자 있죠.. 큰 의자.. 그 무거운거.. 그것이 앞으로 다가온거 기억하실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죠? 바로 그 옆 건물을 가야되는데.. 누구세요? 잠깐만요..잠깐만요.. 잠깐만요.. 누구십니까.. 누구시..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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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떴어..떴어..떴어..떴어.. 떴어..!! 잠깐만요.. 제가 갑니다.. 허경아 아저씨!! 허경아 아저씨!! 허경아 아저씨!! 와..미쳤다 진짜.. 완전히 미쳤다.. 여러분들 여기 미친거 같은데요? 여기 건물 안되요.. 여러분 여기 미친거 같은데요? 여기 건물 안되요.. 여러분 여기 안될거 같아요.. 잠깐만요..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제 충분히 알았어요..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 우리 얘기로 합시다.. 어디 계시는데요? 어디 계신데요? 어디 계신데요? 어디 계신데요?? 어디 계신데요? 어..? 어..? 아...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했으면 해봐요 이제 못하겠죠? 번융개 5급개 번융개 5급대 smiles 끝 누구나 우융개 5급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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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으로 다른 차 가면 돼, 이 쪽으로! 내가 제대로 붙여줄게! 잠시만.. 얘기 안 하실거죠? 분명히 말했죠? 안 하실거라고.. 안 하실거면 냅두세요 뭔 소리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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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따라와요 따라와 이쪽으로 넘어와요 야 갤리슈2 너 아직 있냐? 와따 이제 초반에 전화 쫄았는데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몸으로 풍붐하네 야 너 기다리고 있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쪽으로 넘어가요 다 이쪽으로 넘어가요 나와 나와 나와봐요 이리 나와봐요 잠시만.. 잠깐만.. 여러분..잠깐만요.. 숨 좀 돌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일단 숨좀 한발리로 숨좀 해주세요 나 따라왔었어.. 나 따라왔었어 지금까지.. 나 따라왔었어.. 미쳤다.. 나 따라왔어.. 나 따라왔어..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누구세요? 네?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잠깐만.. 나 못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못봤어요.. 여러분 진짜 못봤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오른쪽.. 머리에서 피난다 지금.. 머리에서 피난다 지금.. 머리에서 피난다 지금.. 머리에서 피난 지금.. 잠깐만요 여러분들.. 머리에서 피난.. 날씨가 말이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피난다.. 넌.. 자리.. 하..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하.. 아..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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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미없네? 여러분들 알죠? 우리 방송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 아 이거 재미없다.. 이제 그만 할란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는 좀 스무스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스무스해지지가 않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 안되겠어.. 안되겠어.. 몸 상할 때 나가야겠어 아 그냥 관찰.. 관카 안 할거야.. 카메라 세워도 그건 뭐하냐? 그냥 안 할거야.. 너무 힘들다.. 어차피..